말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몇 마디를 해도 되게 진실하게 다가와. 그러니까 표현을 몇 마디만 해도 되게 사랑받는 것 같고, 이해받는 것 같고 그래요. 엄청 좋은 장점이지. 고민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 볼 때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말을 안 하고 이제 좀 내성적인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저 모습 같은데, 그래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이런 사람 보면 두렵기도 하고 미움이 올라요. 뭔가 막 삐져 있을 것 같고, 밉고 뭔가 이렇게 소통을 잘 안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좀 거부감이 들고, 좀 분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이라 그런 건 알죠, 머리로는? 네, 그건 알겠습니다. 나처럼 말을 안 하는 사람을 보면 미움이 올라오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렇죠?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X님은 자기 모습을 미워하는 거야, 그렇지? 네.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소통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거를. 그렇게 말 안 하고 소통 안 하는 X님은 나. 네. 나는 왜 그렇게 할까요? 좀 이해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마음에 안 들고 화났을 때만 말을 안 합니까? 마음에 안 들고 화났을 때 말고도 하기 싫을 때도 있죠. 그렇죠. 조용히 있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이 말해야 된다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도 보면 엄마가 이렇게, 너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다. 좀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런 부분을 비교하면서, 저는 엄마한테 말도 맹랑하게 잘하는데, 뭐 우리 집 애들은 좀 말도 안 하고 너무 무뚝뚝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말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자식한테 어떻게 말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야. 내 말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야, 너 왜 이렇게 말도 없고. 저 옆집에 봐. 말도 잘하고 얼마나 사곤사곤해. 아, 이렇게 답답하고. 우리 집 애들은 그러니까, 아우, 네 아버지 닮아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나. 소통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야. 생각하게 된 거야.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근데 말을 또 너무 많이 해도 남자가 말이 많다고 또. 이 남자가 왜 그렇게 많이 많냐. 아버지 또 막 술 먹고 와서 말을 계속하면 남자가 또 너무 말이 많다라고 그러죠. 또 또 그 반대도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남자 보면은 아, 저 사람도 남자답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한. 당연하지. 적당히가 중요한 거니까. 음식이 너무 짜도 안 되고 싱그도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문제지. 말을 많이 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술 먹고 와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니까 엄마가 싫어하는 거고. 또 과묵하다고 말 없는 남자가 좋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할 말을 안 하면 또 답답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하나거든. 어차피 공부가 돼도 갑자기 막 말이 많아지면서 막 이런 사람이 되지는 않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이 없는 나를 말 안 하는 소통 안 하는 나를 너는 왜 이렇게 말이 없고 답답하게 하고 사람을 소통 안 한다고 나를 수치 주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해받지 못한 마음이 말을 안 해야 될 때 하고 해야 될 때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 우리 참 듬직해. 남자가 이렇게 말 수가 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듬직하고 점잔해 우리 아기들은. 너무 멋져 예뻐 이랬더라면 되게 자기 그런 면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필요한 말은 그래도 했을 거야. 필요한 말은 그렇죠? 근데 그 부정성 때문에 그렇게 말 없는 나를 미워하게 됐어. 자 따라합니다. 말이 없다고. 말이 없다고. 답답하다고. 답답하다고. 이해받지 못한. 이해받지 못한. 이해받지 못한. 이 아픔이. 이 아픔이. 서러워요. 서러워요. 인정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말하지 않는. 말하지 않는. 말하지 않는.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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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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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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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받지 못한. 이해받지 못한. 이해받지 못한. 말없는. 의 마음을. 말없는. 의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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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렵다고. 두렵다고. 버렸습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버렸습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해받지 못한 말없는 마음이 바로 접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해받지 못한 말없는 아픈 마음이 바로 접니다 말없는 마음을 평생 수치주고 살았습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렸습니다 말없는 아픈 마음이 과묵한 아픈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해받지 못한 서러운 ***가 말없는 ***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인정받지 못해 인정받지 못해 서러웠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나는 *** 말없어서 좋은데 남자답고 듬직하고 속이 깊고 왔다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엄마는 그걸 이렇게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야 그냥 하는 말이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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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정이지 이게 이렇게 잠재의식에 작용해서 평생을 자기를 수치주고 살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야 대부분의 엄마가 그렇거든 근데 그렇게 인정 안 해주고 내가 그 마음을 버리면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나이 먹고 늙었는데 지금까지도 말없는 사람을 보면 내 모습을 보면 크게 싫은 거야 그걸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고 하면서 인정 안 해주고 고집부리는 절대 이해 안 해주려는 가해자를 분리해야 돼요 가해자가 나라고 마음이 잘못된 건 없거든 말일이 없다고 나쁘고 말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야 또 말이 많은 사람 보면 또 그거 같다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해받지 못한 마음은 어떠냐면 이해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해 말이 없다고 하는 마음이 말 없는 마음이 이해를 못 받으면 말을 안 해야 될 때 막 하고 해야 될 때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말 많은 마음을 또 이해 못 받으면 그것도 그래 말이 많고 말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긍정적으로 이해해 줬느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가 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긍정적으로 안 봐줘 내가 말을 많이 할 때는 우리 아들은 참 서글서글하게 말도 잘해 이렇게 해주고 내가 말이 없을 때는 우리 아들은 참 듬직하게 과묵해 이렇게 해주는 엄마가 베스트거든 그러면 이 아기는 머리가 아니라 몸이 알어 아 말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거야 말 없는 것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과묵할 땐 과묵하고 자상할 땐 자상하게 크거든 근데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욕심이 가해자가 욕심이지 그래서 더 잘하게 하려고 너 왜 이렇게 말이 없니? 말 안 할 때 말 많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러면서 자기는 고쳐주고 더 잘해 줘야 된다는 생각의 한 소리가 그게 가해자인 거죠 그러면 수치당한 그 마음은 거꾸로 작용하는 거야 말 안 해야 될 때 하고 해야 될 때 못 하고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고 내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말이 없는 사람을 보고 내가 이렇게 거부감이 올라오면 그 사람이 내 모습이죠 자 그럼 따라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말 없는 말 없는 이 마음을 마음을 수치 주는 가해자가 수치 주는 가해자가 납니다 그 수치가 두려워서 그 수치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도 벌벌 떠는 약자도 납니다 납니다 말 없는 마음을 말 없는 마음을 수치 당할까 봐 두렵다고 수치 당할까 봐 두렵다고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말 없는 말 없는 마음이 마음이 그 암흑한 마음이 바로 접니다. 세상에 말 없는 갱니들을 다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 말 없는 사람들, 뻘쭘하게 소통을 못하는 분들 다 똑같은 거야. 이해를 못 받았어. 답답하다. 너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걸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적받고 수치당하고 이런 마음이 사실은 인정하면 엄청난 장점이 되는 거야. 단점이 된 이유는 말 없는 게 단점이 아닌 거야. 빨만하도 뭐라고 했잖아요. 수치당한 마음이라. 수치당한 마음은 아파. 아픈 마음은 아픈 짓을 해. 말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마음이 앞으로 이 말 없는 마음뿐이 아니라 부모가 나한테 얘기했던. 너는 왜 그러니? 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수치당했죠? 그래서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고 내가 고집부리면서 이해 안 해줘. 그 마음을 인정해줘야 돼요. 나라고. 그러면 그게 사실은 엄청 장점이야. 그리고 본인은 그게 단점이라고 부모한테 지적당했지만 나는 내 눈에는 또 엄청 장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있어. 말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되게 불편하게 하고 냉하게 하고 그래서 참 그게 불편하거든. 그런데 님은 전혀 안 그래요. 어떠니 편안하게 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편안하게 하지. 절대로 옆에 있는데 말을 안 해서 답답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 안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전혀 그게 남들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본인이 못 견디는 거야. 이해를 못 받은 아픔이 있어. 엄마한테 그쵸? 그럼 내가 그걸 따뜻하게 이해해줘야 되고 그 마음을 인정해주려고 딱 하면 막 올라와요. 고집이.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고. 그 마음이 가짜예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은 내가 만든 약자 마음이야. 협박하는 가이자야. 너 수치당할 거야. 말없이. 막 이렇게. 내 마음이거든. 그걸 딱 인정하고 이 마음이 납니다. 이제 인정되죠? 님이 또 엄마한테 어떤 마음을 지적받았어요? 주로 이제 뭐 사근사근하지 못하다. 엄마한테 이렇게 이쁘게 명랑하게. 그러면은 님이 가만히 미루어 생각해봐. 엄마한테 이쁘게 막 사근사근하게 있으면 엄마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또 남자가. 남자가. 천량거리는. 그렇지. 벌써 알잖아요. 엄마는 뭐냐면. 님한테 사랑받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엄마 진짜 너한테 엄청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이 말을 하는 게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가해자 마음을 쓴 거야. 왜 가해자를 썼느냐. 님한테 되게 인정받고.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엄마 이뻐. 우리 엄마 음식 솜씨도 좋아. 이런 소리 듣고 싶은데.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너무 수치가 올라와. 자기 수치 주는 가해자. 네가 무슨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 가해자가 올라오니까 그 가해자를 님한테 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엄마가 너는 말이 없다. 그러면 자 님이 엄마 역할을 해 나한테. 내가 님 할게. 너는 좀 말도 좀 하고 엄마한테 좀 뭐 이렇게 질문도 좀 하고. 이렇게 다른 애들처럼 밖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좀 해주고. 이렇게 사근사근 함께 좀 해주면 안 되냐. 엄마 우리 엄마는 정말 훌륭한 사람 같아. 나처럼 이렇게 과묵한 아들을 낳아주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칭찬 많이 받거든.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감옥한 아들을 놔줘서. 뭘 그렇게까지. 나 인정받고 있어 밖에서. 엄마 솔직히 얘기해 봐. 남자가 너무 이렇게 하고 엄마 좋겠어? 내가 와이프한테 막. 그럼 엄마 좋아하겠어? 그럼 엄마 욕먹은 거야. 저 아들을 그렇게 낳았다고. 그렇지. 엄마가 아주 나를 교육을 잘 시켜서 내가 이렇게 딱 남자답게 듬직하게 해서 내가 가장으로서 품격도 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우리 엄마는 정말 현모양처야. 우리 엄마.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엄마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기분 좋다. 기분 좋지. 엄마가 잘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이것 때문에 인정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그거를 마음에 이렇게 새길 필요가 없어. 너무 막 진짜 내가 이게 문제 있구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엄마가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엄마 자신을 막 여자로 너무 수치주는데 그 수치주는 거 있잖아. 싹 버리니까 아들한테 그게 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교수님이 이번에 맞개명 안 오셨지? 네. 다음번에. 다음번에 갑니다. 다음번에 오시면 거기서 기억버리기를 가르치거든? 요즘 이제 견성위원도 새로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버리기를 할 때 그때 되게 수치당한 경험정보 이런 거를 봤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한테 수치당한 마음은 나도 계속 살면서 수치줘요. 지금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부모가 수치줘서 수치당한 그 마음은 계속 아픈 마음이라 계속 수치스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 마음은. 그래서 그 마음이 수치당해서 내가 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계속 나도 똑같이 가해자 하는 거 알아차리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그 약자 마음 인정하고 그 마음은 나라고 인정해줘야 돼요. 고집이 생겼을 거야. 부모한테 수치당한 마음은 절대 나도 인정 안 해줘. 또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이러면서 고집이 생겼을 거야. 그 고집부리는 가해자 인정하면서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 마음을. 그래서 전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부모님이 얘기한 사근사근하지 못하고 엄마가 얘기한 그런 특징들이 전부 그게 단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장점인데 장점을 장점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 편안하거든?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서 본인이 불편하다는 걸 알 거예요. 남들은 불편한 게 없어. 부모님은 장점이 바로 그 말 없는 데서 나오는 편안함과 따뜻함이야.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말 잘못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편하게 가만히 있어도 이해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 말을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막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더듬더듬 얘기할 때 열등감도 올라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이 많이 올라오지.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그거를 그리고 이런 게 있거든. 막 말을 잘하고 유창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언변은 화려한데 진실성이 떨어지기 쉬워요. 마음꼼과 웬만큼 깊게 되지 않고는 막 이 사람이 포장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거든. 근데 부모님은 이게 말이 억울하고 어떤 부분 말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몇 마디를 해도 되게 진실하게 다가와. 그러니까 표현을 몇 마디만 해도 되게 사랑받는 것 같고 이해받는 것 같고 그래요. 엄청 좋은 장점이지. 그런 나를 갖다가 내가 계속 수치 주고 있어.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고 하면서 수치 줘서 나를 불행하게 하잖아.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인정해주면 내가 이렇게 말이 없을 때 편안해. 행복해. 그리고 말 없이 이렇게 있어도 편안하고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막 얘기를 하면 내가 그걸 들어줘. 편안하거든. 그리고 사람들도 나를 되게 편안하게 여겨.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편안하게 있어도 되는데 그런 면을 좋아하는 건데 본인이 막 수치 주고 막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편안하게 못 있잖아요. 그렇죠? 네. 편안하게 계세요. 그러면 공부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와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 자기의 힘들고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들어주고 그것도 얘기를 해주고 되게 의지를 하고 사람들이 좋아해. 꼭 사람이 말을 많이 해주고 그래야만 의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현대인이 얼마나 많은데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한데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은 특별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 없이 들어주는 나를 참 너 대단하다. 이렇게 말 없이 남의 말을 편안하게 들어주는 너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해줄 수 있어야 그 마음을. 그게 편안하거든.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잖아. 엄청난 장점을. 자 따라합니다. 말 없이 편안하게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들어줄 수 있는 말 없는 말 없는 바로 접니다. 말 없이 들어주면서 들어주면서 사랑 줄 수 있는 사랑 줄 수 있는 바로 접니다. 되게 푸근하고 묵직하고 그래요. 아셨죠? 난 깜짝 놀랐네. 지금 고민 듣고 제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본인은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 많이 올라왔죠? 엄청 올라오지. 그치? 그 마음이 엄마한테 날마다 수치당할 때마다 두려웠거든?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안 해도 내가 자동으로 수치주고 있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나를 수치주는 가해자가 올라와서 수치주면 나는 그걸 보는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알아차리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이게 가짜라고 나라고 딱 인정하면 이게 쭉 내려가면서 변환하게 있게 돼요. 아셨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